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화성 회기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화성 회기분석은 결과 변수가 특정 기간 동안의 사건 발생 횟수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걸려오는 상담전화 횟수, 하루 동안 발생하는 범죄 횟수, 한 달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 횟수,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지진 건수 등은 모두 포화성 회기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횟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횟수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값을 가지며 음수일 수 없습니다. 사건 발생 횟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표준적인 선형 회기분석을 이용해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포화성 회기분석 모델은 결과 변수 y가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이와 같은 선형 모델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lambda는 결과 변수 y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결과 변수 y의 평균인 lambda의 log를 취한 log lambda는 예측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포화성 회기모델을 일반 선형 모델의 틀 내에서 살펴보면 링크 함수는 log lambda이며 결과 변수 y의 확률 분포는 포화성 분포입니다. R을 이용해서 포화성 회기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로우버스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breathlow.dat 데이터셋을 이용하겠습니다. breathlow.dat 데이터셋에는 뇌전증 환자의 치료제 투약 전 8주간의 발작 횟수와 치료제 투약 후 8주간의 발작 횟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뇌전증 치료제가 투약 후 8주 동안 발생하는 발작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포화성 회기분석을 이용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breathlow.dat 데이터셋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많은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4개의 변수만을 추출하여 별도의 데이터셋으로 저장하고 분석을 수행하겠습니다. 앞의 3개의 변수, 즉 base-age-trt 변수는 예측 변수로 저장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의 3개의 변수, 즉 base-age-trt 변수는 예측 변수로 저장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변수, sum-y는 결과 변수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결과 변수로 사용할 sum-y는 치료 시작 후 8주 동안의 발작 횟수를 나타냅니다. base-age-trt 변수는 치료 시작 전 8주간의 발작 횟수를 나타냅니다. ag 변수는 환자의 나이를 나타내고, trt 변수는 치료제를 나타냅니다. 치료제는 2개의 범주를 갖습니다. 플라시브로 코딩된 것은 위약을 나타내고, 프로가바이드로 코딩된 것은 진약을 나타냅니다. base-age-trt 이 3개의 예측 변수가 결과 변수인 sum-y, 즉 치료 시작 후 8주 동안의 발작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포화성 횟기 분석을 이용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과 변수와 예측 변수의 요약 통계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작 횟수를 나타내는 base 변수와 sum-y 변수의 요약 통계량을 보시면 중위수가 평균에 비해서 모두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위수가 평균에 비해 작기 때문에 발작 횟수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갖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려봐서 그러한 분포를 갖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생성된 히스토그램을 보면 발작 횟수는 실제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편향된 분포를 갖습니다. 이러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편향된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표준적인 선형 회귀분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결과변수가 정규분포에서 요구하는 형태를 따르지 않을 때 일반 선형 모델의 범죄에 속하는 포화성 회귀분석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포화성 회귀모델은 일반 선형 모델의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로지스티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GLM 함수는 포화성 회귀분석에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GLM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결과변수와 예측변수 간의 관계를 포멜라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데이터 인수에는 예측 모델 개발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패밀리 인수에는 결과변수의 확률분포 함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결과변수가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포화성 함수를 지정합니다. 포화성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도의 변수로 저장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는 써머리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화성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포화성 회귀분석의 결과로써 회귀 개수, 표준오차, 그리고 회귀 개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가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세 예측변수는 유의수준 0.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회귀모델 자체의 유의성 검정은 출력 결과의 아랫부분에 있는 디비언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디비언스는 이탈도라고 번역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탈도는 예측 모델의 적합도 정도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비적합도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이탈도가 클수록 예측 모델은 적합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널 디비언스는 널 모델의 이탈도입니다. 널 모델은 예측 모델의 상수항만이 포함되어 있는 모델을 얘기합니다. 리지디얼 디비언스는 현재 우리가 구축한 세 개의 예측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예측 모델의 이탈도입니다. 회계 모델의 유의성 검증은 널 모델의 이탈도와 우리가 구축한 현재 모델의 이탈도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탈도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카이스퀘어 분포 하에서 이탈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합니다. P 카이스퀘어 함수를 이용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Q인수에 두 개의 이탈도의 차이값을 지정합니다. DF인수에는 대응되는 자유도의 차이값을 지정합니다. 카이스퀘어 분포 상의 오른쪽의 꼬리 부분의 면적이 유의 확률이기 때문에 로워점 테일 인수에는 false를 지정합니다. 유의 확률은 0으로 산출됐습니다. 상수항만을 포함하고 있는 널 모델의 이탈도와 추가로 3개의 예측변수를 투입한 현재 구축한 예측 모델의 이탈도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투입한 3개의 예측변수는 모델의 적합도 개선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다시 말해서 3개의 예측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화성회기 모델에서 결과 변수는 로우값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의 회계수 0.023은 나이 1살 증가할 때 발작 횟수의 로우값은 0.023만큼 커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로우값은 원래의 관측값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우값보다는 일반적으로 결과변수의 원래의 척도로 예측변수의 회계수를 해석합니다. 회계수의 지수함수를 취하면 원래의 척도를 바탕으로 회계수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변환한 나이의 회계수를 다시 보겠습니다. 1.023입니다. 나이 1살의 증가는 발작 횟수를 1.023배 증가시킨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1살 증가할수록 발작 횟수는 2.3% 증가합니다. 이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작 횟수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료제 변수를 보겠습니다. 치료제 유형 한 단위의 증가는 발작 횟수를 0.858배 증가시킵니다. 치료제 유형 한 단위의 증가는 TRT 변수값이 기증 범진 1에서 2로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위약에서 진약으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전증 치료제를 처방보는 환자 집단은 위약을 복용한 환자 집단에 비해 발작 횟수가 14.2% 더 감소합니다. 포화성 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이 같습니다. 포화성 회기 분석에서 과산포 문제는 결과 변수의 실제 관측된 분산이 포화성 분포에 의해 기대되는 분산보다 더 클 때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산대 평균의 비율이 1보다 클 때 발생합니다. 사건 발생 횟수 데이터에서는 과산포가 빈번히 발생하고 과산포는 잘못된 분석 결과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과산포가 존재하면 표준오차가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회기수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사용하는 검정통계량 T값은 회기수를 표준오차로 나누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표준오차가 매우 작아지게 되면 T값은 매우 커지게 되고 이는 유의 확률을 지나치게 작게 만들어서 회기수가 0이라는 규모 가설을 쉽게 기각하게 만듭니다. 과산포는 종종 상태의존성이라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포화성 분포는 각 사건이 독립적이고 사건 발생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뇌전증 발작 데이터에서 이는 이미 환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발작은 서로 독립적이고 다시 말해서 발작이 발생하면 이는 다음에 발생하는 다른 발작들과 관련성이 없고 발작이 발생하는 간격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종종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환자에 대해 첫 번째 발작이 발생할 확률은 이미 20번째 발작을 겪은 상태에서 21번째 발작이 일어날 확률과 같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측값의 변동성은 기대한 것보다 더욱 커지게 됩니다. 로지스틱 회의 분석에서처럼 잔차 이탈도 대 잔차 자유도의 비율이 이를 크게 상의하면 과산포를 의심합니다. 뇌전증 발작 데이터에서의 과산포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산포 비율은 10.17로서 1보다 많이 큽니다. 따라서 과산포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QCC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QCC 오브 디스퍼션 테스트 함수를 이용하면 과산포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QCC 오브 디스퍼션 테스트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과산포를 검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결과 변수인 발작 횟수를 지정합니다. 타입 인수에는 확률분포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포화성을 지정합니다. QCC 오브 디스퍼션 테스트 함수는 데이터가 과산포가 아니다라는 규모 가설을 검증합니다. 유의 확률이 0으로서 유의순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규모 가설을 기각을 하고 이 데이터는 과산포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과산포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GLM 함수를 이용해서 포화성 회귀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인수에 포화성을 지정하는 대신에 QJ 포화성을 지정합니다. 아멘 Summary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산표를 고려한 포화성 회기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회기수와 표준오차를 종전의 모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회기수는 종전의 모델과 동일합니다. 반면에 표준오차는 종전보다 매우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더 커진 표준오차로 인해 나이와 치료제에 대한 유의확률이 유의수인 0.0보다 커져서 회기수가 0이라는 규모가설을 계약하지 못합니다. 검정통계량 T값은 회기수를 표준오차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표준오차가 커지면 T값이 작아지게 되고 이는 유의확률 P값을 증가시킵니다. 과산표를 고려할 때 뇌전증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 집단이 위약을 처방받은 환자 집단보다 발작 횟수가 더 적다고 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나이 또한 발작 횟수에 유의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과거의 발작 횟수만이 향후 발작 횟수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포화성 회기 분석에서는 결과 변수로 사용한 사건 발생 횟수를 하나의 고정된 기간 동안 측정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뇌전증 발작 데이터의 경우에 각 관측 값은 모두 8주 동안의 동일한 기간에서의 발작 횟수로 측정되었습니다. 발작 횟수를 측정한 시간의 길이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각 관측 값에 대한 시간의 길이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는 8주간의 기간 동안 발작 횟수를 측정할 수 있고 어떤 환자는 12주의 기간 동안 발작 횟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포화성 회기 분석을 확장해서 이처럼 각 관측 값의 시간 간격이 다른 경우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결과 변수는 사건 발생 횟수를 단위 시간으로 나눈 사건 발생률이 됩니다. 다시 말해 단위 시간당 발생 횟수가 분석 대상이 됩니다. 사건 발생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관측 값에 대해 얼마의 기간 동안 사건 발생 횟수를 측정했는지를 나타내는 시간 변수가 포화성 회기 모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포함된 포화성 회기 모델은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포화성 회기 모델에 시간 변수에 로그를 취한 값이 새로운 항으로 추가가 됩니다. 매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쉽스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사건 발생 횟수의 측정 기간이 서로 달라서 가변적인 측정 기간을 갖는 포화성 회기 분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쉽스 데이터셋에는 파도로 인한 선박의 손상 횟수와 월 단위로 측정된 사용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박의 손상 횟수는 인시던스 변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사용 기간은 서비스 변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선박 종류를 나타내는 타입 변수와 건조 연도를 나타내는 이어 변수, 운행 기간을 나타내는 피어리드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박의 손상 횟수를 측정한 기간이 각 관측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용 기간당 손상 횟수를 결과변수로 한 포화성 회기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간단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 기간이 0개월인 선박은 분석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어 변수와 피어리드 변수는 범주형 변수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을 수행했습니다. 지금 끊임을 수행합니다. 음중시장의 손상 횟수에 보겠습니다. 4개의 건조 시점으로 구분된 이어 변수와 2개의 운행 시점으로 구분된 피어리드 변수는 범죄형 변수인 팩터로 변환됐습니다. 포화성 회귀분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종종과 동일하게 GLM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결과변수와 예측변수 간의 관계를 포멀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데이터 인수에는 모델 생성을 위한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패밀 인수에는 포화성 함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프셋 인수에 시간 변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선박의 사용기간을 지정합니다. 써머리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과선포 여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과산포 비율이 1보다 크고 QCC Over Dispersion 테스트 함수의 통계적 검증 결과 또한 과산포를 지지합니다 따라서 Family 인수에 포화성을 지정하는 대신에 KJ 포화성을 지정해서 포화성 회계 모델을 다시 추정해 보겠습니다 Update 함수를 이용하면 기존에 생성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을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QCC Over Dispersion 테스트 함수의 통계적 검증 결과 또한 과산포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QCC Over Dispersion 테스트 함수의 통계적 검증 결과 또한 과산포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Summary 함수를 이용해서 새롭게 추정한 회계 모델의 분석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회계수의 지수 함수를 취해서 원래의 척도를 바탕으로 회계수를 해석할 수 있도록 변환해 보겠습니다 지수 함수를 이용하여 변환한 회계수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선박 종류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선박 종류는 A형 선박부터 E형 선박까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준 범주는 A형 선박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회계수는 기준 범주인 A형 선박 대비 손상 위험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B형 선박은 A형 선박 대비 0.58배 더 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C형 선박은 0.50배, D형 선박은 0.92배, E형 선박은 1.38배 더 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E형 선박의 손상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형 선박의 손상 위험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 범주인 A형 선박은 두 번째 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가장 손상 위험이 높은 E형 선박 대비 가장 손상 위험이 낮은 C형 선박의 비는 2.75배입니다 따라서 E형 선박은 C형 선박에 비해 손상 위험이 2.75배 더 높습니다 이어서 건조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조 시점은 4개의 범주를 갖습니다 건조 시점이 1960년에서 1964년인 선박, 그리고 65년에서 69년인 선박, 70년에서 74년인 선박, 75년에서 79년인 선박 이렇게 4개의 범주를 갖습니다 그 가운데 기준 범주는 1960년에서 1964년 사이에 건조된 선박입니다 회계수를 살펴보면 65년에서 69년 사이에 건조된 선박은 기준 범주인 60년에서 64년 사이에 건조된 선박 대비 2배 더 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70년에서 74년 사이에 건조된 선박은 기준 범주 대비 2.27배 더 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75년에서 79년 사이에 건조된 선박은 기준 범주 대비 1.57배 더 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70년에서 74년 사이에 건조된 선박이 가장 손상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 범주인 건조 시점이 1960년에서 1964년 사이의 선박은 가장 안전합니다 건조 시점이 70년에서 74년인 선박은 60년에서 64년인 선박에 비해서 손상 위험은 2.27배 더 큽니다 끝으로 운행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행기간은 2개의 범주를 갖습니다 1960년에서 1974년에 운행된 선박 그리고 75년에서 79년 사이에 운행된 선박 이렇게 두 개의 범주를 갖고 있고 그 두 개의 범주 가운데 첫 번째 범주인 1960년에서 1974년 기간에 운행된 선박이 기준 범주입니다 기준 범주 대비 75년에서 79년 기간에 운행된 선박은 손상 위험이 1.47배 더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화성 회기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